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 달려라 방탄 연수회. 와, 생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21년이네요. 제가 서울 상경한 날짜가 2011년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11월 2011년. 와. 수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6월 4일에. 우리 같이 왔죠? 제가 9월에 왔죠. 9월에 왔죠. 후배. 후배. 하하하. 서울에 올라온 걸로? 하하하.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은 게임전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 게임전. 첫 번째 정복 검색왕 게임에 맞춰서 타자 게임으로. 몸풀기 하나요? 아,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진짜 타자. 왜 나와요? 나 타자 2개. 아, 지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600은 넘었었죠. 아, 600. 야, 600을 넘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더 형이 700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8, 900 타자. 옛날에 속기사 준비했을 때요. 그건 사실 루머. 사실 루머이긴 한데. 옛날에 꿈이 이제 기자 형님들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기자분들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이게 말 보면서 이렇게 치는 게 되게 부러워했죠. 저는 그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번역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바로 통역해야죠. 바로 통역해야죠. 실시간으로. 그거는 귀도 빨라야 되고요. 네. 머리도 빨라야 되고요. 귀야, 어떡해? 노트북이 어려워. 타자 치기가. 그렇지. 노트북이 쉽지 않아요. 진짜 아까 치러도 온 것 같아. 낮아서. 야, 여기 점수에 따라 관심이 나올 수 있네. 보셨을 줄 모르겠지만 입구에 인식 사료도 있어요. 아, 먹는 거 좋아요. 갑시다. 자, 다 손 되셨나요? 아, 됐어요. 형, 뭐? 손 좀 푸시고요, 다들. 야, 진짜 느린 뒤. 아, 이거 진짜 느린 뒤. 아, 이거 진짜. 기중에게 들어가야 돼, 이거 자꾸 이거. 자, 자. 스페이스 발 누룽이 시작합니다. 네. 준비, 시작.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느낌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아, 옛날 생각난다. 느낌 좋아요. 좋아요, 텃밭. 터마. 아 아 아 낯가리라는 말이 뭐야 낯가리라는 말이야 타자스라가 뭐냐 책임질 아 죽었어 아 잠깐만 어 잠시만 아 2단계 돌입했어요 솔직히 6단계는 좀 쉽네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 나도 여쭙 를 싸움에 들어 으 아 으 으 끝났어 종교 어 어 아 어 7,473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닫겠어요 자 저 만 4천 3338점 저는 9,915점입니다. 2만 6,880점입니다. 2만점은 어떻게 나와? 1만 688점입니다. 사위 치지 마세요. 제가 모르고 점수를 못 보고 등록을 시켜봐서 랭킹을 보고 있습니다. 랭킹에도 모르겠다고? 랭킹에 있겠습니까? 랭킹 7,000 랭킹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8,000 랭킹. 8,000, 9,000. 아, 어렵다. 4,000점입니다. 1,000점입니다. 정국이 되려. 정국이 되려. 정국의 핸드폰을 넣어주세요. 이거 원하는 것에 고소한 것 같네요. 핸드폰을 넣어주세요. 핸드폰을 넣어주세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진짜 연결이 되요? 연결이 되요? 검방위에 마술사 나요. 이 색상 찍어도 되나요? 진짜 너무 웃기다. 검방위에 마술사 나요. 수고를 안 추고서 민아를 추면 돼. 이게 진짜 작동을 하네요. 소리도 달라, 소리도. 저거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 되겠다. 좋은 게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보범쇄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범쇄광. 2000... 달려왔다. 야, 이거 어려운데? 21일째 되는 날은 몇 년, 몇 년, 며칠일째예요. 2분 사진부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방송일로 그 21일째 되는 날은... 2, 2,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정말 계산기로 쳐야 하나? 2, 2, 3... 1, 2, 3... 잠깐만요.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검색해야 되냐? 잠깐만, 일단 시작 좀 알았는데... 자, 정답! 진짜? 정답! 네, 2021년 1월 20일. 진짜? 정답! 뭐야? 1번이 정답! 나도 이제 다 했어? 어? 야, 어떻게 했어? 아, 기념일! 아,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그래. 와, 대화... 야, 이건 기념일이지. 아, 이런 계산기, 오케이. 자. 야, 지민아, 너 잘한다. 아, 좀 하네? 기념일 계산기가 있어? 아, 내가 알아야지. 아니, 난 구글에다... 난 구글에다 찾거든? 2021... 2021.14522년이래. 진짜, 뭐 어쩌라고, 씨. 나는... 8번, 2001째라고 찍더니 검색어가 하나도 없더라. 야, 근데 이건 좀... 이건 좀 인정이다. 정답! 자. 난 그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네. 아, 이상한 거 누르지 말라고. 일본어 뭐야? 정답. 정답. 자, 가자. 아, 이거 은근 떨린다. 에피소드 30. 추억의 예능에서 에피소드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눠주던 구축의 이론은 무엇일까요? 자, 진, 정답. 정답. 네, 진. 안경팀 vs 김석진 팀. 야호! 우리가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있었는데.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와있더라고요. 이걸 넘겼어요.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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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 제일 첫째 방역대 달려라 방탄을 열어갈 때. 아래! 123화. 와, 대박이다. 오, 깨다. 달려라 방탄을 쳐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1대 1대 1인가? 자, 내부 문제에 바로 가겠습니다. LP, 104, 105, 106, 달방, 80년에서 3집으로 나뉘어 유닛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 때 나뉘었던 유닛의 3가지 컨셉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뭔데? 아, 이건 좀 걸리겠다. 방탄 말고. 방탄? 탄 어디야? 여기구나. 들어가서 진짜 달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많은 블로그 포스터의 아미분들이 절대로 컨셉이 뭔지는 안 알려주는데요? 진! 공포, 스릴러, 아련. 와, 진짜? 진짜? 거의 90%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스릴러, 부자, 부자, 아련. 공. 와. 야, 너 잘한다, 핸디캠. 어디서 찾았어? 네이버. 역시 네이버잖아. 뭐라고 찾았어? 뭐라고 찾았어? 달려나방탄 105. 나 돈이라고 안 했어? 공포, 스릴러라고 했니? 아, 잠깐만. 똑같은 걸 두 개 읽고 있네. 자, 다섯 번째 문제. 아니, 어렵다. 상황 짤만 있어. 에피, 렉스 팀이 달방 스쿨에서 세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해. 달려나방탄 다치지. 이 때 남았던 세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때 남았던 세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이 때 남았던 세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이 수많은 팬분들이 지금. 진 씨가 요새 선생님 사셨죠? 저. 저. 네. 네. 모든 이름을 말씀하시고 정답을 해주세요. 아래. 저요. 공, 비, 혁. 아래. 와, 대박이다. 어떻게 찾아? 아니, 혁 바뀌었네. 이 암이 누구야? 이 암이 누구야? 어른, 어린이네. 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이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죠. 공, 뷔페 아니었어요? 공, 뷔페.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야, 혁으로 바뀌었어. 혁으로 바뀌었어. 아니, 좀. 집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찼습니까?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답! 아, 진짜? 어? 한 문제 가겠습니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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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스페이스. 스페이스 뭐야? 야, 너 흥이 아니야, 흥이 아니야, 너 흥이 아니야, 너 흥이 아니야. 아, 이 씨. 정답. 자, 액클릭 112, 114, 갈방 스쿨에서. 정답! 네. 4교시. 4교시. 저거 찐 거 아니야, 진? 첫 번째. 진. 정답. 뭐 할 거야? 정답, 진. 4교시.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체육. 3교시 뭐라고요? 체육. 정답. 정답. 네, 태양 씨. 1교시, 국어. 네. 2교시. 네. 수학. 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니야? 네. 3교시? 어? 어? 잠깐만, 3교시까지 찾았는데 1, 2교시가 안 나와 있어요. 정답. 정답. 1교시, 국어. 네? 2교시. 어? 아, 아. 2교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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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진심이 한 80분 맞췄. 아래. 아래. 아니, 진. 아래.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한문. 그리고요. 제형. 제형. 점심시간에 왔어? 밥 먹기. 네? 안 돼요? 아, 대박이다. 제형은 정국과 지민에게. 와, 제발. 나 맞은 거 아니야?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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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이 저렇게 마련하게 들리는 건 처음이다. 제형은 30초 후에, 목에, 다른 분이 됩니다. 야, 정국아. 왜? 뭐야? 아. 어, 제형. 총 몇 교시의 수업이었고. 아니야? 5교시도 있어? 제형. 정국.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정국, 정국. 총 5교시. 네. 국어. 국어. 미술. 음악이야, 음악이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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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그 다음, 도시락을 몰래 먹기 하고, 5교시 체육. 아. 와. 아, 여기 다 찾았는데, 나도 이제. 와, 거대 키보드 한클하네? 그러니까. 아, 어렵다. 아, 지금. 자, 17번째,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맞추고 싶다. 자, A114. 리그업으로 넘어가 됐어. 티원 선수가. 정답. 네, 정답. 그, 상혁이.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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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원. 제일 먼저. 탈락하. 어? 아, 티원.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티원은 모르겠네. 아니.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티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가 없어. 아니.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한 건데. 개요. 개요. 에포트? 네. 아, 네. 칸나. 네. 아, 네. 아, 찍은 건데. 정보. 정보. 커즈. 아, 칸나 아니면 커즈였는데. 아, 나 탈방 보고 있었는데, 나 왔는데. 이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에피 116. 아, 칸나 아니면 커즈에서 정국과 태국을 떠서 얻은 용서기임의 최고점수는 몇 점이었습니다. 아, 광고 타임이야. 아, 포스트의 주작 정국. 최고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 한 정국. 주작 농구 중인 전 정국이 옆으로 나가가는 주작. 아, 대형. 아, 나 먼저 했어. 빨리 해. 정국. 273점. 와. 와. 와, 저거 1등이야. 와, 저거 1등이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야. 여기 진짜 웃겨.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형. 아. 이거 어떻게. 기본. 아, 이렇게. 와. 네. 고. 일단 무조건 달방이에요. 네. 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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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e. 고. 고. fob 10ик. provoc.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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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화에서 맞지? 자, 역사에서 봤는지가 바로 정답이고요. 제이홉! 제이홉! 발열 방탄 34화? 뭐라고? 33이에요, 4에요. 34 정국, 정국! 네, 다시. 지민! 33화 어? 33화라고 했는데? 이 34화라고 했잖아. 야, 테스트 한 번에 봐 버렸잖아. 아까 34화라고 그랬는데? 다 하루 걸렸죠, 감독님한테? 차은 차인데 아니라 해가지고. 차은 차인데 아니라 해가지고. 안 나오면 돼, 난. 어? 이게 처음으로 했던 짐. 저거, 저거 외국에서 찍은 건데. 뭐라고 하시는지 한 번 궁금하자. 억울한 짐이 이렇게 찍는다고. 어, 찾았어. 사진 찾았어. 어떻게 찾은 거예요? 다시. 어? 이건데, 이 편인데. 네. 아우, 씨. 지민! 네, 지민? 나도 한 입만 주라. 지민 대 지타죠? 네? 비. 나도 한 입만 더. 지민 주자. 아. 아랫. 나도 주지. 아, 뭔가 이 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 입만 주라 아니었어? 아. 정국.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 걸? 야, 찢지 말라고. 아니, 저 지민이 표정 보면 뭘 먹고 있긴 하네. 아니지, 못 먹어서 저런 거지. 저번에 얼굴에 그냥 부은 거예요.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아래.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아, 아무것도 맞지? 네. 그것도 맞지? 야. 응. 아, 네. 이거예요. 아, 이거지?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넣어주지. 아, 다 그래요? 하나만 더 넣어주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넣어주지. 아, 정말. 하나만 더 넣어주지. 이거 소리가 안 들리나, 형. 나 여기 찾았는데. 하하하하하.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봉지에 젤리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지민, 지팀 13개, 그러나 봉지에는 12개, 그래서 땡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주지. 젤리 봉지가 잘했네. 진영, 정답! 진영 씨, 정답. 자, 가슴소 현장에게 데뷔 후 첫 1위를 안겨줄게. 미니에버 3집 타이언 변화 팝스포. 미니에버 3집 타이언 변화 팝스포. 아래. 아, 영어로 쳤다. 2015년 5월 8일. 지민! 지민! 아,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뭐가? 나는 머리가 빡통이라서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요. 이 형을 썼지 진짜 못해. 왜? 방탄소년단 더위. 더쇼 1위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조언해.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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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뭐야? 아! 맞아, 뭐 그랬던 것 같아. 아, 아. 아, 아. 바로 가겠습니다. 자, 2집 타이언에서 2집 타이언. 아래. 아래. 지인! 오전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와, 죽이네. 아래. 아래. 하트소년단. 하트소년단이. 자, 다음은 제가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핵표상에서. 하하. 쯔 honoring. 제시의. 암, 도와줘. 아, 저거 무슨 편이었더라? 뭐야, 저거 다 보인다. 저기서 뭐 했지, 우리? 아, 정말. 아, 이걸 이렇게 치면 안 될 것 같다. 형, 저기서 뭐 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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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어디지? 발방 백회 특집. 뷔. 정색을 하셔야 돼요. 야. 아, 이거. 뷔. 뷔. 찐끗. 네. 와, 사진 너무 많아. 엄청 세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아, 사진을 빨리 떠라. 아, 윤계영 왜 안 나오네? 찜인데. 뭐야, 무슨,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나왔거든요. 너, 보고 있냐? 아냐, 아냐. 비. 황당. 저거. 저기 뭐야. 쟤! 뺏기고 그러지 말고 네 걸로. 아냐. 아냐. 분노. 네. 윤경이 뛰는 거 없냐? 아니, 이거. 지민, 지민. 지민, 지민. 지민, 지민. 황당 맞는 것 같은데, 황당? 야, 찾고 있는데. 아, 이거 찾고 있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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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나 이거, 제가 같이, 그, 가까이. 이 사진 이 bertуг을. 여러 번せて 이 분에, 이거 검색해야 해 주어 있을 겁니다. blind. wi-boss에 오를 planned. 거기에 스랩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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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 them. iga- vent. 이건 versus g-z2345. 안보여요.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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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식이 되어야 하는데요? 워 humble. 검색하셔야 해요. 검색하라고요? 이게бо unserem 아예 소 jouer.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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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식에 대해. 여러분의 고객을 밝 Alex이 tarme 하는 것이니. 이ne. 어?! 아,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태영 슈가 태영 진 가운데로 못 맞추겠는데? 진 슈가 정국 진 RM 비 아니야 슈가 정국 지민 슈가 정국 내 입이 없는데 저게 정국이라고? 비 슈가 정국 남준 슈가 태영 야 정국 찾았다 저거 잘 찾았다 슈가 아세 누구야? 저런 요만한 입술을 받은 사람은 우리 팀에 있다고? 저 두 번째 입술은 누구야? 두 번째 정국의 슈가 정국의 슈가 정국의 가운데를 모르겠어 유버스 검색은 핸드컵 난 입술이 없는데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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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 형이랑 호비 형 먼저 할 수 있다 아니 저걸 봐도 난 뭐 저거 왠지 김태영이 자 정답 말할게요 네 슈가 슈가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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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정국 정국 제이홉 정국 네 번째를 누군지 모르겠어 호비 형 먼저 해야 돼 다 다른가? 저게 사람이? 이건 리버스 봐도 모르겠는데 제이홉 모르겠다 슈가 슈가 너 일로 와봐 아니야 너 지민 비 하나 빼고 정하셨어요 저 슈가 정국 RM 슈가 비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슈가 태영 아 아 슈가야 두 명 있었어? 아니 이게 중국인데 중국인데 내가 호비 형 빼고 다 맞췄었어 호비 형 진짜 왜 저런 자세에서 입술을 내기로 해? 형 입술 왜 이렇게 누래야? 그러게 제이홉 입술을 왜 그래? 잘했어 저거 제가 리버스에 올린 거예요? 아 기억나는다 저거 일본 투어 갔을 때 거하게 한잔하고 암이 뽀뽀쏭 이래서 올린 것 같은데 와 진짜 형 우리 술 먹고 리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암이 많이 사랑하는구나 투어가 딱 끝나고 세상 우리 참 별거 많이 했다 그니까 와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아쉬운 이 검색어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긴장 엄청 하고 있어 심장 엄청 떨렀어 오케이 지민이가 1등인 것 같은데 누가 1등인가요? 남준이 형 지민이 형 정국 씨 정국 씨 1점 2점 2점 1점 2점 네 저거 너무 대단하다 정국을 잡으려 그래도 저걸로 진짜 사들이면 저흔 지켜보러 태영아 너랑 나도 뭐한거야 내가 진짜 이거 썼으면 검색을 잘 못하지만 네 이 친구는 그냥 여러분 점수를 갖고 메시프를 말씀해 주세요 메시프를 말씀해 주세요 오이피클이요 야 나도 어묵 국물 한 잔 오이피클 하나 자 여러분 아 그렇네 아 점수 그냥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우리 제이 형 뭐 먹고 싶어 이런 거 이런 거 다 사주고 싶어 고백 뭐 먹고 싶어 제이 형 제이 형 잘하네 제이 형 우리 제이 형 뭐 먹고 싶은데 참치 주먹고 파나마 제이 형 뭐 원해 제가 1명은 2점짜리 가능 저흔 꽃이 오기 꽃이 오기 꽃이 오기 아 그러면은 뭐야 내가 꽃을 세 개 시킬게요 허 아무 꽃이 3개 그러면 뭐 내가 내가 뭐가 국물 해야 되나 долго 오이 피클 먹을래? 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아니? 오이 피클은 도대체 뭐라고 올리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싼 거 하나 또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그렇지. 직원 떡볶이 가자. 떡볶이 하나 주세요.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제가 이렇게 딱 시키면 되겠네요. 오이 피클이 괜찮았어요. 저는 오이 피클 할게요. 형! 그냥 국물이에요, 국물. 오이 피클로 할게요. 그냥 형, 여기 끼지 마. 오이 피클 효능이 대단하네요. 검색해봤는데. 왜? 뭔데?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인형화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오이는 생식 세포를 만드는 원료를 작용하여 비만인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검색왕. 여러분들,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오이 피클을 한 번 먹으면 기가 막힌다 아닙니까? 그냥 한 번 먹어보자. 오이 피클 한 번 먹어보자, 오이 피클. 왜 이렇게 먹어야지? 이야... 뭐야, 이게? 다른 것보다 오뎅 국물이 대강이다. 오뎅 국물만 먹으면 좋겠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와 진심이야 오뎅 국물. 와... 와, 오뎅 국물이 진짜 진심이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저녁이니까 대면 치웠습니다 여러분. 검색왕이 몇 포지죠. 오케이! 가자! 방탄! 자, 우리 가자 방탄 연수의 두 번째 코너는요.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3. 3. 3. 3. 3. 3. 3. 아니죠? 3. 3. 4. 5. 5. 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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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너무 좋죠 우리 생각 마실 것 같은데 누가 이 시야에 따라 중요하겠네 아 얼굴 다 가르친 먹어봐 예 뭐 뭐 뭐 뭐 뭐요 학교 파티 뭐라고요 막 좀 취신 거 아니야 정답 아이돌 대체 뭐가 도우시는데 계속 제 아이니 주 아니 저게 악무를 하신 건 맞아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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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그 아 돼요 다이너마이트 어 어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아 싸비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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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준비하세요? 당연히 안 됐지. 아, 춤을 추면서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틀어주세요. 갑니다. 아까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한 바퀴 도시네. 김! 네? 아이돌. 맞아. 오프닝. 박스, 박스. 음악 주세요. 아, 그래요? 자, 목울렛잖아. 오케이, 한 번 더. 자, 5, 6, 6. 5, 6, 7, 8. 두구 두구. 그 자리에 앉아요.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좋네요. 맞춰도 문제야. 맞춰도 문제야. 맞춰도 문제야. 맞춰도 문제야. 맞춰도 문제야. 댄스를 맞춰봐야 됩니다. 재영.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뭐야? 야. 뭐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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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이거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그래 왔습니다. 지금. 봐봐. 분발하라고. 안무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응? 하세요.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요.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그럼. 이제 진영이다. 지민과 함께 이런 마지막으로 잘gus는 mett 최고 세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